안녕하세요 아트원입니다 3세대 올류카니발, 던유카니발 7인승, 9인승, 12인승을 출고하여 운행중인 일반 카니발 촬영도 아트원에서는 하이루프를 올려 합법적으로 하이리무진 제작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고객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작업 전 사진과 작업 후 사진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배치해보았습니다 운행중인 일반 카니발도 하이리무진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철수아빠 차 또 바꿨어요? 나도 하이리무진 타고 싶다 3세대 올류, 던유카니발을 가지고 계신다면 연식에 비해 출행거리가 짧다면 4세대 카니발로 바꾸기 어렵다면 시트 개조로 자동차 검사가 불편하시다면 합법적인 구조 변경을 받고 싶다면 아트원에서 새로운 차량으로 탄생시켜드리겠습니다 23.8인치 모니터 8인치 보조모니터 스납병 하이리루프 개조 통합 리모컨으로 손쉽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센터 무드 등은 3개의 모드 변경이 가능하며 3단계 밝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일반 카니발을 하이리무진으로 대해 변신 높은 청구로 시원한 개방감은 물론 실용적인 실내 공간으로 탄생하였습니다 3세대 올류카니발, 던유카니발 오너분이라며 한번쯤 하이리무진 운행을 꿈꾸셨을 것 같습니다 편안한 공간으로 가족과 행복한 추억을 함께 할 수 있는 하이리무진은 어떠신가요 아트원에서 합법적인 하이루프 구조 변경을 통해 새로운 라이프를 함께 해보세요 와아트원에서 합법적인 하이루프 구조 절대 쉬는 것 같아요 자세히 정리를 지켜봤습니다 이동합니다 문재인ot